네, 안녕하세요. 김용수 만세합니다. 자, 이제 4과목의 OT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사 시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4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AEO 제도라는 것을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면서 이 보세사 시험 장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4과목 좀 어렵더라 그 AEO 제도 그쪽이 약간 좀 어렵더라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약간 사기가 떨어진 상태로 4과목을 좀 맞닥뜨리는 그런 경우가 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과목을 강의하면서 AEO 쪽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중점적으로다가 저는 이제 강의를 할 거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OT에서 일단은 4과목에서는 사실은 그 굵직굵직한 주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4과목은 그 전체적인 분량 자체는 적습니다. 그런데 암기해야 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바는 법과목을 공부하는 그러한 요령 자체가 좀 습득이 돼야 돼요. 법과목을 공부하는 요령. 대학교에서 법과목을 이미 공부해 보신 행정학과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보세사 시험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완전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맨날 그 학교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던 것이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가 딱 이제 체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쉬울 테지만 하지만 물류에 관련된 학과라든가 통상에 관련된 학과, 경영학과 이런 쪽 분들이 여기 보세사 시험을 처음 딱 이 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약간 생소한 그런 패턴에 약간 기가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길잡이 역할을 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제 그 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달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과목은 수출입 안전관리고 안전이라는 게 뭐죠? 안전이라는 것은 보완을 말해요. 다른 말로.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이 이제 물품 자체가 뭐 이제 폭발하기 쉬운 물품이다. 뭐 이제 그런 물품을 안전하게 이렇게 패킹하고 사실 이런 의미보다도 수출입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밀수의 이런 것들 그래서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나라로 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관에서 그 세이프 가드를 올려야죠. 그래서 가드가 뭐죠? 네,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어막을 올려 쳐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물품들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그 어린이들이 잘 좋아하는 이제 외국산 그 곤충들이 있죠. 그래서 왕따시만한 그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런 곤충들이 사실 그 일본에서는 그 수입을 자기네 나라로 하는데 그런 뭐 그런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것들이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이제 서식을 하죠. 네, 그리고 뭐 저기 밀림, 밀림이 있는 브라질 뭐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큰 뭐 타란툴라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하고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뭐가 되죠? 생태계 파괴종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좀 교란시킬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절차가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은 종에 따라서는 수입이 좀 금지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이제 보더라도 아 이게 이제 수출입 안전관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수출보다는 수입에 있어서 이 물품이 우리나라에 끼칠 경제적인 어떤 영향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이러한 영향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감시하고 AEO 제도는 아예 그런 쪽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특히나 AEO 같은 경우에는 테러 위의 물품 테러 그래서 이제 배우실 테지만은 이제 미국 9.11 테러 이후에 AEO 제도가 많이 생겨났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사가 이제 AEO 제도의 어떤 최대 수혜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EO 제도가 탄생을 하면서 이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보세사를 이제 채용을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그 9.11 테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안 좋은 일이다 그게 아니고 9.11 테러의 그 이후에 그 빌딩이 무너진 그 잿더미에서 이런 제도들이 이제 파생이 또 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 안전,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수출입 안전관리고 자, 그래서 이 보세사 수출입 안전관리 챕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관세 국경 감시 체계, 그 다음에 AEO 제도 출제 예상 문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좀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관세 국경 감시 체계는 뭘까요? 관세 국경 감시 체계는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물품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혹은 이제 나가는 이것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국경의 어떤 그 경계죠. 그 바운더리 그래서 그 경계에서 감시를 해야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바이러스, 전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걸로 난리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몸에 우리 몸에 이제 면역체계, 면역체계가 그 이제 경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 몸에 이제 그 면역체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침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면역이 우리 몸 자체에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바이러스성 공격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몸에서는 그 감시체계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 경계에 몸의 외부와 접촉하는 이 몸의 경계에서부터 일단은 그 면역체계를 가동을 시킨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 몸의 혈액 안에도 항체가 들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금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들이 그 혈액 안에 있는 항체를 갖다가 일깨워가지고 얘네를 갖다가 이제 그 바이러스를 딱 보게 만들어가서 만들어서 그 항체들이 바이러스를 작살을 내게 그렇게 만드는 게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몸에서도 감시체계가 작동이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업계에서도 감시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고 특히나 이 감시체계는 업계 자체의 그 감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관세청과 세관의 정부기관의 감시체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이 감시 레이더를 쭉쭉 360도 회전을 시켜서 혹시나 테러 위의 물품 이런 혹은 수출입 금지 물품 이런 물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밀수하는 그 밀수자가 없는지 특히나 총포라든가 도검이라든가 이렇게 총포가 뭐죠? 말 그대로 이제 그 건, 총을 말하는 거죠. 도검.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도검 하면은 딱 이제 우리는 너무 도검에 대해서 익숙해요. 왜냐하면 뭐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막 칼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칼싸움을 우리는 그 애니나 영화로만 즐기는데 그걸 실제로 즐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을 뭐 일본에서는 뭐 야쿠자라고 부르거나 저쪽에서는 삼합회라고 부르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칼싸움을 좋아하시는 실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잘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것들을 밀수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되는 것이 국경 감시 체계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2호 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A2호 제도란 제가 이제 A2호 제도에 대해서 뭐 수업 시간에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이 예시를 많이 드려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 갈 때 여러분들이 그 수학여행 고등학생 때 이제 수학여행을 돌이켜보시면은 얌전하게 계셨던 분들이 참 많을 테지만은 또 수학여행을 갔다가 이제 인생의 어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그런 그 사교의 잔으로 좀 활용하는 분들이 또 가끔 계시죠. 그래서 제 때는 이제 그 생수 통에 주사기로 생수를 다 빼버리고 주사기를 딱 꽂아가지고 그걸 채워요. 알콜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그냥 생수예요. 근데 이 이제 그 주사기를 꽂은 바늘이 잘 그 구멍이 안 보이니까 거기를 갖다가 또 이제 그 생수병에 그 라벨로 딱 붙여 놓죠. 그러면 아예 아예 안 보여요. 감쪽같습니다. 그 생수병의 막에도 안 땄으니까 절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알코올을 딱 채워가서 탄알 장전하고 그 이제 수학여행지 가가지고 광란의 밤을 즐기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검색 식별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 소지품 검사를 하면서 학생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A는 우등생, B는 일반 그냥 C는 약간 문제 학생.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우등생이 가져온 그 주머니는 그냥 대충 안 봐도 돼요. 그냥 넘기고 일반적인 학생이 이제 가져온 그 가방 자체는 대충 이제 검사하고 문제 학생이 가져온 그 가방을 갖다가 샅샅이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생수병이 딱 오면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의심을 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A, B, C 제도는 이렇게 수출입 물류 업체별로 차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별로 이 업체는 우수 업체, 저 업체는 약간 우수, 저 업체는 우수하지 않으니까는 좀 이렇게 검사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올려야 되는 이런 약간 관심 업체, 이런 걸로 이제 딱 차등을 두겠다는 제도가 A, B, C 제도죠. 그래서 이 A, B, C 제도의 인증을 받게 되면 이것은 정부에다가 공인을 받아서 나는 우수 업체요 딱 이렇게 간판을 딱 써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통관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규제 자체를 좀 덜 받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가 있는 제도죠. 물론 이 A, B, C 제도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스스로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A, B, C 공인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 B, C 제도는 특히나 수출입 물류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제일 많은 효과가 있는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까지 우리가 깔끔하게 해보고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사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트레이닝까지 시켜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풀 저기 기출문제를 가가지고 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끝내기라는 또 다른 교제가 있죠. 거기에서 또 과목당 100문제씩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 보세사 시험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래서 문제 나오던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꼭 유리하진 않고 기본적인 내용 자체의 숙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문제의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죠. 그 객관식 문제를 보고 틀린 거 골라내는 거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실력으로 기본서 탐독하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풀어보고 문제로 끝내기 또 문제 엄청나게 많은 그 문제들을 또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험장에 들어가면은 거의 합격하시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거의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법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죠. 법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런 인문계열 과목들, 뭐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특히 사회랑 닮아 있죠. 이 과목이. 이런 이제 윤리라든지. 자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책을 보고서 그 책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정리해서 나름 노트에다가 기본적인 그 키포인트들을 정리해가지고 그 정리한 정리 노트를 갖다가 들고 다니시면서 외웠죠. 그런 방식으로 보통은 이제 인문계열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가 많이 외웠느냐로 대부분 점수가 좀 많이 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보세사도 그 특징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가 많이 외웠냐로 합불이 좀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부터예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갖다가 외울 때는 그 교과서에 상당히 이제 그 말들이 텍스트가 일반적인 언어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지리산에 등반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설명할 때는 오늘 아침은 화창하게 맑고 내가 지리산에 등반하는 그 날씨에 딱 맞고 나는 기분 좋게 집에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지리산에 몇 시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등반을 시작해서 중간중간 이제 예쁜 꽃과 나무도 보고 중간에 이제 약간 죽을 고비도 약간 넘기고 힘들어서 약간 고비가 있었지만은 참고 올라가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마음껏 야호도 부르고 참 기분 좋은 하루, 기분 좋은 정상 등반 이걸 하고 이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산문형 문장이 서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지리산 정상에 갔다. 그 다음에 내려왔다. 일반적인 그 기승전결은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축약해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트에는 기승전결에 따라가지고 메모를 해두면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법과목은 조금 이게 다릅니다.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가 맑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내가 몇 시 몇 분에 일어나서 나는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경로로 어떤 몇 시에 지리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메뉴를 시켜가지고 몇 분 만에 먹고 지리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ABC 코스가 있다고 하면은 B 코스로 선택해서 몇 시간 만에 등반을 해서 정상에는 얼마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거의 사실만 가지고 그런 정확한 그런 숫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집어 넣으면서 또 서술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를 보게 되면 아까 그 소설식으로 산문으로 쓴 그런 글과 비교를 해보면 산문형 소설글은 어떤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 느낌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을지라도 법과목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로지 객관적인 정보밖에 없습니다. 정보. 그래서 거의 순도 100%의 정보로만 이루어진 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수험생 나름대로 축약을 시키려고 키포인트를 잡아내려고 해도 처음엔 어려운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권으로 끝내기 교제가 이제 중요 포인트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몇 년도 기출이라고 기출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중간중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외우십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컨펌을 드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컨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훨씬 합격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물론 혼자 공부해도 열심히만 하면 합격합니다. 그냥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가장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은 역시나 이제 강사의 그런 코칭을 좀 듣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리장성도 만리장성이 뚫린 이유가 뭐죠? 만리장성도 장성은 다 쌓아놨을 때 어느 하나의 어느 하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겨냥해가지고 외적들이 거기를 갖다가 송곳처럼 뚫으면 뚫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과목도 사실 만리장성처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이제 모도를 산 같이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법과목 텍스트 데이터 안에서도 딱 시험 문제에 잘 나올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의의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포인트 위주로 이제 집약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암기식을 씁니다. 암기식이 유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류의 시험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암기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강의도 반영하고요. 기출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의 투자, 최고의 효율로 지금 이제 현대인의 바쁜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사실 그 뭐 요즘에 MZ세대 하지만은 그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MZ세대의 그런 이미지는 뭐냐면은 옛날 우리 시절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다 같이 그렇게 못 사는 허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뤄낸 세대 그렇게 이제 자화자찬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MZ세대를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볼 땐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MZ세대들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노력은 기성세대들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한정돼 있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경제 발전 성장기 고도 성장기 때는 사실은 도전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맨땅의 헤딩이더라도 그 경제 성장기에 맞춘 그 분위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제 성장 자체가 좀 멈춘 시기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뭔가 이렇게 맨땅의 헤딩식으로 도전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최소 투자 최대 효율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최소의 투자 가장 짧은 공부 시간을 갖고도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어떤 그림을 띄워드렸죠. 요거는 항공기 요거는 배죠. 우리나라에 이제 출입이 되는 그 주체가 항공수입, 하이상수입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육상수입은 안 되죠. 위에 그 로동당이 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개 이 두 개를 갖다가 보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우시는 관세 국경 감시 체계랑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으로 오는 거, 해상으로 오는 거 그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감시하고 어떻게 우범 화물들을 식별하고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속물품 엑스레이 판독기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자 특속물품 같은 경우 요새 이제 많이 그 특속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속물품들의 그 속안 그래서 물품 자체가 뭐 그냥 간단한 물품이더라도 고속안에 금괴가 들어있다든지 뭐 마약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동식물 이런 것들이 그냥 마취된 상태로 그냥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엑스레이 판독기를 딱 지나가 보면 그 이제 엑스레이 판독기를 지나가는 물품들을 딱 보고 있다 인노라면은 네 이게 분명히 이제 물품이 이게 아닌데 갑자기 그 엑스레이의 치킨이 딱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물품을 실제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딱 까봤더니만 그 안에 네 저쪽에 남미나 이런 쪽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앵무새가 네 그 통 안에 담긴 채로 꼼싹달싹 못하는 그 상태로 그 통 안에서 밀수입되고 있더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검색해내는 게 이 판독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9.11 테러 장면이죠. 네 기분 좋은 장면은 아니지만 이 9.11 테러 때문에 이런 관세 국경 감시 혹은 AEO 제도의 토대가 됐단 말이죠. 이때 사람들이 많이 경각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러 자체는 국방이랑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이 국방에 관한 안전보완이 뚫렸다라는 사실이 당시 미국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고 국방뿐 아니라 수출입 물류 이 영역에서도 우리가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국인들이 처음에 느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갖다가 확산시킨 것이 AEO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EO 제도는 지금 이제 이 마크예요. 마크가 이 버전 말고도 다른 버전도 있는데 이 마크를 많이 쓰죠. 우리 한국의 AEO 인증을 받으면 이 마크를 갖다가 물류업체라든가 업체들의 교부를 해주게 되고 이 마크를 쓸 수가 있어요. 밑에 이제 Korean Customs Service에서 정부에서 공인한 업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사가 되셔가지고 이 AEO 제도를 여러분들 손에서 총괄하면서 내 업체의 어떤 보안, 내 업체의 물류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OT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1과목부터 1교시부터 들어가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